나는 잠뽕은 있나봐 잠뽕 그냥 머리만 딱 해보자 똥도 두 번씩 그냥 갈겨 줘야지 아침 저녁으로 막 양이 코끼루 똥이라고 하지 뚜껑이 안 닫혀 이렇게 수북하게 에베르트산이 이렇게 변기 속에 있게 수북하게 쌓여있지 색깔 좋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지 막 눈부신다고 뚜껑이 안 닫힌다니까 그 봉우리에 딱 봉우리에 딱 걸려가지고 뚜껑이 안 닫혀 그 중요한 거는 변기에 내려가는 물이 막혀갖고 홍수가 일어나지 수북하게 쌓이니까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입니다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 코끼루 똥이지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지 양 질보단 양은 양 같이 증평 아이씨 냠냠 쟤